아야 웃음이 없지 뭐를 빼먹었어 너가 없어진 건지 난 몰라 회실은 없지 너를 빼먹었어 너가 없어진 후에 난 달라져 단체 알 수가 없는 느낌 바위 연자 같은 걸 시켜 어제 마셨던 걸 그때로 시켜 해롱해는 두려워 단체 알 수가 없는 물질 형차가 없어 잡을 수도 없지 아프긴 한데 나 아프지 않아 네이버에 쳐도 안 나와 허구한 날 나는 술에 목에 담아 부어 취한 나의 세포들은 나의 술 친구고 다음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이제 건강 생각하라 하던 너의 마음 무시 건강 생각하라며 그래서 관리하는 거잖아 너가 다음 가져가서 관리한 게 없잖아 너가 다 해줘 와서 난과 내 봉착 10붙에 싸 널 땡은 원래 원래 혼자 10붙에 싸 너 땜에 남아 도는 거 10붙에 오늘 다시 만날 수는 여쭤볼 때 유 NEW 이거 하레가 내가 이 짓 하는 거야 10붙에 가져갈 순 없으니 발베개를 하고 별의 방안 덧둬 우리 구공처럼 그저 과다 속 안의 묶인 그냥 컴퓨터 하면서 데이터일 뿐 단체 알 수가 며칠이면 사라져버려 눈을 뜨면 사라져버려 너는 날 대체 어떤 형태로 입력되어 있니 궁금해 매트리스 말고 현실 세계에서 보고 싶어 불같은 너의 품 안에서 이제 녹고 싶어 나는 외도완에 뒤속여준 죄수 같아 뒷손이 묶여 고개를 떠불면 I'm fine I'm fine 오늘 없는 그때 나의 사진 주는 느낌 아무렇지 않게 어제 구매를 했던 옷을 자랑하는 모습 친구 만나고 있는 모습 오늘 이슈를 다른 뉴스에 댓글을 다는 모습 다 쓸데없지 차피 너를 만질 수는 없으니 그저 허물 안에 갇혀있지 열고 밖을 나가면 해는 밖을 걸으라 이에 내가 여기 갇혀있는 걸지도 몰라 당진 알 수가 없는 느낌 의자에 앉은 너에게 적성 모래 냄새 나는 정보의 바다 헤엄이 흔거려와 당진 알 수가 없는 물질 향치가 없어 잡을 수도 없지 아프긴 한데 나 아프진 않아 난 내 입 보여줘도 안 나와 며칠이면 사라져버려 눈을 뜨면 사라져버려 너는 말 대체 어떤 형태로 입력되어 있니 궁금해 예leh 예예예예예예 Fuck you Holy sh** Holy sh** Holy sh**